희수가 처음으로 지금 애기용 주스를 맛보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사실 어제 처음 먹었는데 어제는 처음이라서 뭔지 잘 모르다가 지금은 어이구이구 희수 너무 맛있어 주스가 이건 근데 이런 똑같은 맛을 미국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주스를 엄마 아빠가 지난 겨울에 대한항공을 타고 한국에 왔다 갔다 할 때 희수 기내식으로 나온 일동후디스 악임을 얌얌 주스예요 근데 미국에서 일동후디스 제품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게 이제 마지막 마지막 분량이에요 희수가 너무 좋아하면 이번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오실 때 이것 좀 사다 달라고 아구구구 너무 신나가지고 까불다가 또 넘어졌어요 너무 신나요 너무 맛있어요 주스가 맛있어요 희수 양이 쓰근 어 얘 되게 너무 좋아한다 이런 컵 쓸만한가봐 이거 맛있어요 양이 쓰근 희수 아까처럼 깨아 이래 봐봐 기분 좋다고 해봐봐 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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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야지 양이 쓰근 아 어어 맛있어 아 아 아 아 너무 업됐어요 기분이 계속 안 좋고 오늘 아 이거를 보여주자면 엄마가 지금 이유식을 두 종류나 지금 만들어줬는데 이것도 다 으쑤 으쑤 이유식도 다 거부를 했는데 응 결국은 너무 맛있니 주스를 마시면서 너무 기뻐하고 있지 응 너무 기뻐요 맛있어요 으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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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엄마 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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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요즘 엄마만 보면 이렇게 엄마 이러면서 그치 으쑤 으쑤 희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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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통 희쑤 응 그게 장점인 것 같은데 마음대로 을 에에 갑자기 또 엄마라고 많이 모르고 있어요 엄마를 엄마 에 꼬